브리트니 스피어스 친부모 저주, 지옥에서 불타길 브리트니어스 스피어스가 친부모를 저주했습니다. 지옥에서 불타길.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친부모에게 거센 악담을 했습니다. 브리트니는 11일 인스타그램에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과 고통의 차이를 잊을 수가 없다. 후견인 임기가 끝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고통이 심하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기 힘들다. 평생 힘들 것 같다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두 사람 다 지옥에서 불타길 기도하겠다고 말했죠. 어린 시절 사생활 침해와 성희롱을 자행한 부모님에게 악담을 퍼부은 것입니다. 브리트니는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팝스타에 등극했고 이에 아버지가 후견인을 맡아 모든 결정을 대신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약, 공연 등 활동 관련 사안은 물론 사생활까지 전부 자기 뜻대로 결정했죠. 지난해 6월 공개된 브리트니의 폭로에 의하면 아버지는 피임 등 성적인 부분에서도 자유를 박탈했고 매춘부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 또한 브리트니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많은 부분에서 간섭하며 이에 법원은 11월 아버지의 후견인 지위를 박탈했죠. 하지만 최근 전남편 케빈 패더라인이 아이들 정서상 인스타그램에 헐벗고 있는 사진 등은 좋지 않으며 아이들이 브리트니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엄마 누드 사진 좀 그만 올려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15살 아들 호소.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아들이 엄마의 노출 사진 공개에 반대하며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둘째 아들 제이든 패더라인은 지난 2일 공개된 영국 ITV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봄부터 엄마와 만나지 못했다는 제이든 패더라인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100% 생각한다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죠. 제이든은 형과 자신이 엄마 브리트니로 인해 트라우모를 겪었다면서도 관교 회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그러나 브리트니가 아버지 제이미에게 통제에 당했던 후견인 제도가 종료된 뒤 부적 SNS에 누드 사진을 자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이든은 엄마가 관심을 끌기 위해 올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몇 년간 계속되어 왔고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죠. 스피어스는 지난 2004년 댄서 출신 케빈 패더라인과 결혼해 프레스턴 패더라인과 제이든 패더라인 두 아들을 아스나 2006년 이혼했죠. 두 아들은 전남편 패더라인이 양육 중입니다. 전남편은 두 아들이 지난 6월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모델 샘 아스하리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누드 사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아들의 인터뷰가 공개된 뒤 SNS를 통해 내 아들 제이든에게 내 평생 사랑을 보낸다면서 아이들에 대한 내 사랑은 국경도 없다고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든이 바라는 어머니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을 들어 너무 슬프다고 밝혔죠.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12살 연아 모델 샘 아스하리와 지난해 약혼한 뒤 지난 6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스하리는 스피어스가 아버지 제이미와 후견의 문제로 긴 시간 법정 다툼을 벌이는 동안 옆을 지켰는데요. 스피어스는 지난해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결정으로 14년 가까이 이어진 후견인 아버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났습니다. 스피어스가 약물 중독 등으로 스캔들을 일으키자 아버지는 이를 이유로 후견인 자격을 얻어 700억 원에 달하는 스피어스의 재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